아 좋아요 아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자 뭡니까 아 그렇지요 그렇죠 253 레벨업을 할 때가 되어서 찍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해상 아 잘하면 좀더 걸릴수도 있겠네요 10분 안에 될 것 같은데 잘하면은 좀더 걸릴수도 있겠네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아 좀더 걸리겠는데 룬이 나오니까 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못먹는 것 같기도 하고 싹트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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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면은... let me ble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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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남은 경험치 30억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맞나 20... 20억 정도가 맞다 떨어질 것 같은데 let me ble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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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h I I I I I I I I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 아 아 까지 이기할라그랬는데 안됬나 대강군당 한 6억정도 되네요 아 재밌었던 세계까지 아 10분에 재밌었던 세계면 나쁘지 않지요 엘몬 잡은 레버벌프인가요? 아 안됬던거지 아 11분동안에 매수 한번 보시지요 아 1245만원 이것으로 253렙업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